대야 Sam 그만큼 5가 초창기가 차를 잘 만들었다 이 얘기죠 왜 왜 왜? 이 얘기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돼요 아 이거 이거 진짜 아 진짜 진짜 먹는건지 이거 진짜 먹고 일부러 알 수가 없다. 의도 좀 있었어요? 아니요? 야 이거 씨 뭐? 이걸 무슨 부귀영화에서 부귀했다고? 담뱃잘까지 먹어가면서 넌 누릴 거잖아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신혼도 없다 이거 이거 본인만 알고 있다 이거 담뱃잘을 먹으면 그럼 내가 이거 담뱃잘을 먹으면 없을 것 같아? 아 모르지 넌 침이라 그러면서 야 그런 능력을 바라보지마 얘는 침이다 아주 굉장히 치열해 사벌을 위장하고 굉장한 어? 알 수 없는 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아 도자 내겐 내갖고 내가 있잖아 내가 한 번 쳐줄게 이 형 비둘기 없어 왜 사람을 의심을 해요 아 이거 짰는지 안 짰는지 어 내가 그 진짜 그 이 영화를 눌밀다고 진짜 내가 담뱃잘을 여기다 놓고 내가 먹은 것 같아? 형보다 더 보이려고? 글쎄 그건 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그건 본인만 알고 있어 아니 여러분의 댓글 댓글 달아주세요 워낙 요즘에 뭐 주작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호 형의 욕심인지 아니면 리얼로 100% 나왔다라는 건지 어 이거 정말로 궁금하다 네 돌아다니고 야 옷가게도 뭐 다 브랜드 옷가게 어 여기 뭐 형 강남 로데워리야 그렇네 진짜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겉인데 아 아 아 이거 이거 왕이 먹자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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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어때? 한번 보자 이거 모자가 큰데? 베트남 베트남이라든가 어? 모자 커 아 아 아 아 부호 형은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 이거 한 번만 써봐 이거 한 번만 써봐 이력 써보자 이거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옛날에 이런 그 그런 분들이 이 모자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지니 너는 도와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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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아니 이거 크면은 나도 있겠다 이거 화려한 친구 알지? 레인보씼스 이거 좋아지 어 괜찮 이거 아디다스 비싼데 아디다스 입을래? 아디다스 있네 이거 좀 사이즈 큰 걸로 해가지고 아 이거 기가 막히네 딱 필요없어 아 이거 입고 있어야 돼 어 얼마 그냥 27,000원 줄 때 3,000원 빼주려고 오우 야 감사합니다 야 정말 대박인 게 네 아까 그 바지락 칼국수 3,000원인 게 진짜 초대박인가 왜 너무 싸서 예? 너무 싸서요? 그럼 서울에 가면 8,000원에 먹는 건데 근데 여기 바지락이 딱 한 개만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 바지락이 딱 한 개만 들어간대요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지 딱 한 개만 들어가서 3,000원이에요 맞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 집 깠는데 바지락이 한 개만 들어간대요 진짜 대박인데 저도 냉동으로 저도 냉동으로 냉동으로 아 드립 좋아 오케이 왜왜왜왜 반달곰인데 반달곰이 이렇게 와 느낌있다 아니 저기 앞으로 봐봐 엄청 그 길이삼 반달곰이에요 반달곰 같아요 아니 딱 기운이 쎄보여 싸움 잘해보이고 와 느낌있다 수컷이네 얘는 와 와 진짜 싸움 잘하겠다 와 죽인다 이 친구 대박은 이거 뜬구 와 안 무서워요? 물어 물어 형 물어 와 안 무서워 오 이 형이 개를 좋아해 강아지를 좋아해 부호 형 목덜미 물면 존나 웃길 것 같은데 난 후원한다 애가 무서운 거 부호가 무섭지 얘가 무섭지 않아 부호 형 저쪽으로 가 카메라 뒤에 자꾸 서있지 말고 와 와 와 우와 이런게 사람들 대부분 무서워 근데 이렇게는 나중에 형 목덜미 물리도 없구나 목덜미 목덜미 물리면 대박인거지 합시다 안녕 방송 중지 안녕 자 가자고요 가자고 자 앞으로 앞으로 가요 진짜 트겨보인다 형이 이렇게 개처럼 보이는 건데 처음이야 아니 누가 개인지 모르겠어 와 형이 아까 보니까 개는 하얗게 액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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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아이씨 제가 원래 틀어졌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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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여기 누려봐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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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랐으니까 아이씨 아이씨 원래 강수가 틀어장을 잘 치거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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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너 푸딩만 먹었더니 이 분 보면은 어디 분 같으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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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스 있으세요? 아이씨 내가 산다니깐 어디 박스? 아 그럼 형 사세요 어? 형 사세요 우리 또 리키께서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도호 형 사기 싫어서 여기 담는 척 하는거 같은데 야 아이씨 얘넨 보니까 진짜 여기 일하시는 분 같아 모든 컨셉에 다 맞네 아니 그러니까 사라고 할까봐 미리 그냥 이거 담는거 내가 일어나야지 아니 도호 형 자기가 샀으면은 식용유에다가 소금 찍어서 먹는데 내가 산다그러니까 참기름이 야 역시 진짜 이거 본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가지고 가는거 맞죠? 예 한국 가보면은 저 지게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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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 있어 어디 있어 너무 높은 산에 그런 느낌 올라갑시다 아니 아까 우리 아니 여기 아니였던거 같은데 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니까 또 컸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짐 들고 두리번두리번거리면 오해받기 딱 좋아요 형님 지금 어쩌고 해 그 자기 물건 아니고 이렇게 격쳐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관계 아니 그 도둑고양이처럼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이렇게 비빌 됐어 아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요? 네 갈아입으려고요 지금 잠깐만요 머리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옆으로 돌려봐봐요 네 오 그 H.O.T 늑대와의향 장호혁씨가 머리 이 머리 했었거든요 네 액션 그 머리 흉내었네 하하하하 아 진짜로? 아까 쇼핑했으니까 예 갈아입으셨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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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여기 딱 손처럼 봐봐 여기가 웃겨 여기가 아 여기 치골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맹점수술자국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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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와.. 와.. 그.. 중국.. 그.. 아니..아니야.. 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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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코끼리 서커스예요. 그.. 코끼리 서커스단의 그 훈련 조련사 느낌 났네.. 아 그래요.. 딱.. 옷을 들으면 딱 이렇게 많냐.. 그 다음에 계속 입으면 되는거죠? 네.. 아니 근데.. 원래 이보호 씨가 입었던 옷보다 지금 훨씬 더 깔끔한데요? 그렇네.. 어렵다.. 약간 서커스단에 있는 원숭이 같기도 하고.. 네.. 아.. 원숭이.. 두개.. 두개단.. 약간 느낌이.. 부잣집.. 그.. 아들.. 느낌보다는.. 네.. 어.. 부잣집.. 아들.. 아들이었는데 산부인과에서.. 그.. 실수로 이제 가난한 집으로 잘못 가가지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평생을.. 원래는 부잣집 아들인데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찾아가지고 부잣집에 왔는데도 자기.. 자기 집에 왔는데도 적응 못하고 계속 일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야.. 아.. 이거 정말 제대로다.. 이거 정말 제대로다.. 목선.. 가만있어 봐봐. 잠깐만.. 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야.. 카드 긁어야 될 거 같은데.. 아.. 진짜.. 이건 이길 수 없다.. 와.. 나름.. 또.. 이두가 있네요.. 팔에.. 잠깐만.. 이거 찍었나니..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이거 진짜 웃겨.. 야.. 몰랐다.. 사실.. 일부러 이거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와.. 여기 있다.. 개불까지.. 이거 개불 제가 직접 잡았습니다. 오늘 잡은 거 오늘.. 와.. 자.. 오.. 간 맞죠 이거? 네.. 젖소 간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니 간 아니지? 하하하하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하하하하 오.. 아 형 근데 뭐.. 소간 센 걸로 먹으면 뭐.. 또 이렇게.. 그.. 세균 좀 있다고 하는 사람 없을까요? 세균.. 감에는 세균이 별로 없을 거 같아. 그러면요. 얘 손에 세균 있겠지 뭐.. 하하하하 손하고 지금 뭐.. 공기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와.. 거의 뭐.. 징기스칸 몽골인처럼 그렇게.. 어우.. 맛있다.. 어.. 그냥 맨불로 먹어야지 맛있어.. 아 이거 찍어서 살짝 맛있게.. 그거 진짜 소리나게 해갖고.. 어.. 소리.. 이게 뭐라 그랬죠? MD.. 몰라 헷갈려.. 그거 맨날 헷갈리더라고.. 데뷔 짠데.. 그럼 뭐.. 얘기해봐요.. MD..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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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뭐 이상한 소리는 있더라고.. 어.. 야.. 그거 하나 킬려고.. 또 생각을 또 먹이네.. 하하하하 아니지 인마.. 진짜 맛있게 먹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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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내가 지금 하고있는거.. 미커들으면 안되지.. 하하하하 내가 하고있는데.. 하하하하 자 이렇게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먹방해주세요.. 와아 왜이러워 잠깐만 왜왜왜왜 끊을래 네 잠깐만 네 뒤에 자리에 오자고 미치겠다 밥먹는 데까지 와 밥 먹으러 까지 진짜 쟤라 이건 아닌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또 와아 못잤다!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